스나이퍼 들고 스나이퍼 하고 핸드 캐논 들고 플레이했었지 아 여기 탄, 탄 밖에 안 주네 야 이거 서바이버 최대한 많이 찾아가지고 플래티넘 한번 따보자 애들이 이거 하면 서바이버를 안찾더라고 이번엔 이 총을 한번 긁어볼게요 와 총알바 별로 안좋은데 총 나노의 생존자가 안보이는 것인가 안 보여 근데 사이드도 돌아줘야돼 사이드 쪽에 많이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쾅 쾅 쾅 쾅 쾅 좋아 오케이 아야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쾅 이 아줌마가 쾅 쾅 쾅 쾅 미친 아줌마 같으니라고 쾅 쾅 쾅 쾅 이제 4명밖에 안한거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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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라 묻어가기 되게 특화된 캐릭터야 아 넌 잘해 엄청 별론거 같은데 얘 어디갔어 우리는 더 큰 베이스가 필요해! 보너스로 지금 2명 추가로 구한거고 엄청 별로예요 이 샷건이 최고네 이 샷건이 최고야 얘가 솔드라서 빨리 죽는건가? 이 샷건이 최고야 오케이 추가 3명 어 여기도 보통 하나 있는데 이거 밖에 없다고? 이거 밖에 없다고?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야 생존자가 최소한 5명은 더 있을텐데 어 여기 뭔가 느낌표가 있는데? 어 여기 뭔가 느낌표가 있는데? 뭐지? 이거 봐 뭐야 이거? 서바이벌 셀터? 철거 에라이 아 쟤들 왜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냐? 엄청 비터지게 싸우고 있네 장난 아니네 여기 겁나많이 나오는구나 여기 와 우와 어... 그들이 들어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라마 패 라마 빨리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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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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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돼 이제 자 생존자빨리 찾자 메디킷 찾아오래? 아... 제일 귀찮은데 메디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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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귀찮아 잠깐만 방금 메디킷이 제일 귀찮아 소리가 분명히 오버 히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지도에 안 나오는 것도 있어 저기 물음표로 가운데 물음표는 맞긴 맞는데 저거는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저거는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저기 서바이벌 나온다 저기 서바이벌 나온다 지하가 지금 얘기했네 이게 최소한 8명은 있던데 다섯 명으로 만족 못하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 미믹이잖아 너 미믹 어떻게 쳐야지 어 미믹이잖아 컨테이너 안 해? 자 두 명만 더 찾자 두 명만 나도 열심히 찾고 있거든 두 명만 더 찾으면 돼 두 명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여 이렇게 금메달은 따야지 금메달은 따야지 이렇게 삽질을 하면서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와 인벤토리 늘린지 방금인데 또 꽉 찼어 와 700개 서바이버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애들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하나 위에 있을 것 같다 저런데 분명 있던데 여기 있을 확률 높아요 구성 없나 일곱 명 찾았어 없는 것 같지 없는데 상자는 있네요 흐흐흫 아이 상자는 잘한데 이씨 깨잇 이씨 깨잇 불빛으로 혼란을 주고 있어 도움말 어 상자 찼다 이런데 숨겨놓다니 각각하면 이런 소리가 나 자, 쨍 쓰잘땡이 없는 총을 하나 준 것 같아 어, 재료 너무 많은데 이거? 아이씨 더 이상 없나? 생존장 한 명만 더 찾으면 되는데 플래트넘 아닌가? 한 명만 더 찾으면 한 명이 안 보이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쓸데없는 광물이 뭐야?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중복돼가지고 자꾸 인벤토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합쳐지지가 않지? 똑같은 건데? 이건 아홉 개씩 합쳐져 있는데 이건 똑같은 액티브 파워셀인데 합체가 안 돼 이게 이게 플랭크 이게 제일 쓸모없나? 그만먹고 싶어 그만먹고 싶다고 해서 그만먹고 싶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먹어지는 거라서 그만먹고 싶어 그만먹고 싶어 그만먹고 싶어 그만먹고 싶어 그만먹고 싶어 그만먹고 싶어 2분 전에 그만먹고 싶어 오 이런 꿀팁이 버렸다가 먹으면 되는군요 꿀팁이었어요 어? 이거 상자 아니야? 겁나 좋은 사람들 에이 고생한다 고생 아 수리는 못해요 어? 데인저 찾았어 30초 남았어 빨리 끝내 어디야 여긴다 내가 도와줄게 10초 안돼 아 아 안 됐나? 아이씨 아아아아 저게 마지막인데 아아 이럴수가 3렙밖에 못 받겠는데? 3렙? 어? 올 서바이번데? 올... 올... 다... 아닌데 올... 다 안했는데 한명 남았는데 2렙밖에 못 받지 않나? 2렙밖에 못 받지 않나? 같은 아웃랜더라고 해도 직업이 달라 얘는 샥 스페셜리스트 얘는 패스파인더 음... 스페셜 보스 나는 닌잔데 어세신이고 얘는 닌잔데 브로울러고 브로울러면 주먹을 자주 쓰는건가? 스페셜 보스 스페셜 보스